멍게 손질 한번 같이 해 보실래요? 멍게 손질이요? 나 이런 거 한 번 해본 적 없는데. 이거요? 너무 쉬워요. 손 조심하세요. 탁해서 쓱쓱쓱 톱니질. 이렇게 여기 엄지손가락을 쏙 넣어서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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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느낌이 이상해요. 쭉쭉쭉. 쭉 확 돋아내야 돼요. 그렇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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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아, 느낌이 이상해요. 칼로 이렇게. 칼로. 그리고 그냥 훅 긁어내십니다. 오. 멍게 체험이었습니다. 와. 그래도 다행히 안 망치고 우리 다 했다, 그치? 이렇게 먹고. 집에서 혼자 있으면 기름 많은 거 안 해 먹고 있고. 아, 맞아요. 기름진 거 설거지하기 너무 싫으니까. 네, 맞아요. 설거지 누가 해요, 아이즈원에서는? 가위가위예요? 네, 가위가위예요. 아, 진짜? 네. 그러면 쿠라 이거 이따 가져가서. 쿠라 할 때만 써요. 아, 네, 맞아. 쿠라만. 쿠라만. 왜냐면 이렇게 한 번만 씻어도 금방 되니까. 네, 간단해요. 간단하게. 네. 세. 세.